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드래이 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네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모델이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팬사이드 하게 돼서 너무 연관이고요.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낮에는 되게 따뜻한데 밤에는 되게 추워요. 그쵸? 항상 외투 잘 가지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좋아요. 뿌듯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닫아서 하트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와주시면 여러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다양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하트 네. 좋은 상자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하트 네. 하트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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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